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옷을 안 산지가 오래돼서 뭘 사야될지 갈피가 안 잡힌다 진짜 뭐 사야되지? 죽음 근데 일현은 누군데 자꾸 비추셔옵니까? 내 친구 어때? 학궁이 알고 뭐야 이거 코트 이쁜데? 오 야 이거 이쁘다 들어오자마자 내 스타일 이것도 이쁜데? 이쁘면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내가 두 개 두 개 선정 코트가 필요하긴 해 겨울에 코트 이쁜 거 많이 들어왔다 내가 떡볶이 코트 있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형들? 너무 귀염둥이로 변신해요 오 이것도 이쁜데? 혹시 이 옷을 영민이라는 애가 샀나요? 영민이가 뭐 샀죠? 혹시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은 영민이가 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오 이거 이쁘다 이런걸 뭐라그러죠? 그냥 오메온 자켓 아 M1 이쁘지 얘들아? 범버 느낌인데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요즘 이거 벙거지 많이 쓰던데 오늘 이거 많이 써 요즘에 이게 약간 인스타템이죠? 내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 아 패션을 모르냐니네 혹시 이거 검은색 주문 안 되나요? 어 주문 돼요? 난 검은색 하나 사야겠다 그래 오케이 일단 이거 겟 형 이거 하나 주세요 사는 건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주세요 그 다음 거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어 근데 이거 너무 긴 이거 너무 긴데 기장이 형 이거 한 사이즈 작은 거 없나요? 어 이거 예쁘다 인호야 그건 180cm 이상만 입는 거야 도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는데 얘들아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형들 롱쿠터 야 이거 매출이 대세가 입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이거 박대세가 입었던 거지 이거 한 번 입으셔도 돼요 어 미듐이에요? 네 미듐 사이즈인데 약간 다른 느낌 오 이쁘다 이거 후드티 입어도 되겠는데? 완전 오버로 나와서? 어때? 아 아까 그거 살까 이거 살까 와 애매한데? 아까 그거 한 번만 더 입어보자 진짜 구라 안 치고 키가 2m 80cm로 보임 이거 그거 아 맞아? 형들 봐봐 처음 코 입었던 거랑 이거 이것도 이뻐 근데 뭔 차이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형 X댔다 형들 바닥에 끌린다 어? 얘들아 X댔어 이거 바닥에 끌리는데? 네 그거로 한 치 따진 걸어 주세요 골랐어 형들 형들 처음 거에 난 거 같아 마치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아 검정색 무스탕이나 한 번 입어보자 오 뭐야 이쁘다 이쁘다 약간 패션쇼 모델 같지 않아 얘들아? 봐봐 오 베이지 한번 보이세요? 오 베이지가 있다네 어 이건 너무 겨울왕국의 ST인데? 잠깐만 뭐라구요? 개장수라구요? 황해라구요? 와 근데 이거 이 옷 자체가 되게 잘 만들었다 왜냐면 이거 안에까지 털이 다 들어가 있어 형들 웬만하면 보세에서 이렇게까지 안값 안 들어가 있거든요 형들 그래서 내가 무스탕은 좀 비싼 거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거 거 여기 거 옷이 좋다 아 검은색이 낫지 형들? 응 사장님? 이거 검은색으로 주세요 이거 너무 황해 ST라서 검은색으로 주세요?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사자 오늘 그러죠 그럼 나 오늘 새 옷을 입고 가겠어 약간 이거는 무슨 룩이냐면 노탄소년단 룩 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패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버 마원 자켓 하나 그리고 무스탕 하나 니트 하나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해서 47만 얼만데 현금 할인 해가지고 41만 7천원 괜찮나요? Nilce Fleisch 아리 좋았어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